TIP 지훈의 영상 안녕하세요, 몽글매러분 전 요시더스의 32T afv TV 네 콘서트는 잘 즐기고 계신가요? 네 저는 여기 다섯두ibility 여기까지 프라이드 치킨과 NM 치킨이 있는데 모두들 어떤 거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바삭 다프라이드 치킨을 먹어보겠습니다 A.S.A.M.I. 이니까 쉿 나 이렇게 마삭해 아직 한 번 왔어 잠시만요 어떻게 하지 한 번 손 담세요 아! 소리 질 수 많으세요 자, 소리에 집중해 주세요 하이았습니다 좋은 거 깨끗한 거 좋고 먹어봤습니다 아! 소리 질 수 저런 영국 소리 집중해 주세요 저만 먹기 좀 그러니까 온도에도 한입 먹어볼래요? 나와 먹을 거야 음식은 역시 훔쳐먹거나 뺏어보는 게 제일 맛있어 본격적으로 언어와 함께하는 영국의 툴이 부드러운 온도 타입을 가지고 올 거예요 바닐라처럼 부드러운 팔 운동부터 시작해볼게요 집에 이런 간단한 동배들은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동배를 들고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동배를 가지고 그룹 그룹 지금부터 등 운동을 해볼 거예요 30kg 정도의 동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30kg 정도의 동배로 지금부터 운동을 해볼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30kg 정도의 동배를 없으면 50kg 정도 괜찮아요 다음은 닭고기와 양파를 준비합니다 2. 2. 30kg 3. 3. 2. 3. 마지막으로 편 Volume 3. 4. 4. 5. 5. 이 날아 봅시다 꿀이 들어간 허니또 완성됐습니다 맛있겠지? 완성된 허니또를 보자 하니까 랩이 좀 떠오른 겁니다 이건 허니또 너는 나의 마니또 또 또 또 허니또 여러분들 피로토로 굽는 것이 아니라 폰을 제가 준비했어요 요 파운데이션은 커버력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고커버는 고커버는 고마! 고마! 큰 코만 짰는데 계속 톡톡톡톡 해주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톤이 완성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멤버 중에 가장 잘 씻는 멤버와 안 씻는 멤버는 잘 씻는 멤버는 귀여니 저 안 씻는 멤버는 형아님 인혁구님 얼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분은 저는 입술 잘 씻는 멤버들 이제 제가 영어로 많이 가사를 쓰셨어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저요? 영어 가사들 중에서 어떤 뜻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낱낱이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되는 랩 파트가 있는데요 제가 영어로 되는 랩 파트가 있는데요 Just in my body We need to copy just in my body Just in my body 나를 가져가세요 We want to copy disillotions 내가 집에서 잊게 된 감정은 우리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Can't be no guy 누구도 될 수 없어 오직 당신과 나 이러야 아마 한다는 거죠 우린 내 왕 여러분 이제 뜨거운 말을 부을 때 조심해야 돼요 화상 조심 미세먼지 조심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여러분 마음 잘 쌓으세요 제가 훔쳐볼게요 기현이 조심 커피가 다 내려졌네요 따를 때도 조심 조심 기현이 조심 여러분 커피가 다 내려졌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커피 마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잔스 아 여보세요? 저는 커피 마실 때 새끼생각이라고 얘기하고 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누니TV의 천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ASIM을 하는 김에 여러분들한테 노래 한 곡 들려주고 싶은데 그러면 노래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할게요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얌전한 이미지잖아요 조용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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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미지에 걸맞는 안경 글래시스 GL 네 죄송해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이 실버 한국으로는 잘 어울리나요 안경 잘 어울려요 여러분 오늘 망신남팀이 어머니와 함께 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총 말했던 거 정합하자면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몬스타엑스다 그리고 지인들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놨습니다 공배 여러분들 저희 몬스타엑스가 당기면서 콘서트를 열심히 준비해봤는데요 아직 공연의 초반입니다 아직 우리 콘서트가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힘내서 따라와주시고 민혁이 나왔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몬스타엑스 열심히 노력하는 몬스타엑스 그대로 할테니까 여러분도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몬스타엑스다 자신을 가지고 끝까지 다 따라와주실거에요 참 친구들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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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타엑스 르미어러브 르미어러브 우리 우리